오늘 이 아침 그리스도인의 담대한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올해 표호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공통적인 결과 하나가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난 주일에 단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마태복음 5장 복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1절 후반절에 보면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의 빛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빛으로 사는 삶이 증인의 삶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의 근거가 됩니다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결국 선포되어지고 또한 실현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증인으로 선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즉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 서로에게 도전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삶에서 그 증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고 나서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유대 관리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까지 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사도들이 부르심받은 자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가 섰던 자리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들 이들 앞에 예수님께서 몇 달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서서 신문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당당하게 어제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우리의 권세는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내어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고 우리의 권세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마치 그들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자리에서 그 스승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그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담대함에 놀랐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그 진리의 선포를 듣고 이상하게 여겼다 영어로 보니까 astonished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은 이 담대한 베드로와 요한을 어찌할 줄 모르고 그들을 위협해서 더 이상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하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한 후에 18절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런데 이에 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은 오히려 더욱 담대합니다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구원자이자 주인이심을 확신하는 그 확신감이 있었고 그 확신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순절에 부어진 그 성령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배운 적도 없는 그냥 일반 사람 범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치 배운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하자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이미 그 복음을 마음가운데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확신은 자신들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10장에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그리고 증인으로 서게 될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오순절에 부어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가운데 복음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죄가 사하여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완전히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 그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듣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아니면 그 자리에 섰을 때에 그 무엇보다도 성령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만날 때에도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말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말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증인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담대한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증인으로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은 증인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기 전에 한국의 길거리에는 그런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산 삼거리에서 새벽 2시에 일어났던 뺑소니 사건을 목격하신 분은 제보를 바랍니다 하고 그 밑에 연락처가 적혀 있는 그러한 현수막이 거리마다 이렇게 많이 걸려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목격자를 찾는 것이죠 요즘처럼 CCTV나 여러 가지 방법들, 과학들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격자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목격자와 증인은 조금 다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증인과 그냥 목격자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목격자는 3인칭의 시점으로 단순히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죠 그냥 보고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그 사건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3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또 전에 예수와 그들이 함께 있었던 줄을 알게 됩니다 그 전에 알았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아,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바로 옆에서 듣고 보았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도들은 지금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목격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설 수 있었고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목격자와 증인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은 우리가 그저 듣고 본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우리의 현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죽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며 우리가 그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 밖에 있지 않고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복음을 담대히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십시오 그 복음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체험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그 증인들에게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증인들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14절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16절 그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 옆에 확실한 증거 하나가 서 있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다가 고침을 받은 그 안진병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이 기적은 예수님이 이미 이전에 행하셨던 그 기적과 동일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걷지 못하던 병자를 예수님은 고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은 그들의 주인이셨던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가 되었고 그 증거가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증거가 너무나 그 옆에 분명한데 거기 서 있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증거를 보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부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는 곧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증인은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야 하고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으려고 노력한다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제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의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목격자로서 그냥 복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누가 우리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증거들과 함께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은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참되게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섭시다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시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증인의 자리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 죄를 씻으신 예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할 때 우리 금요일은 주말 사역 여러가지 주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주말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주일 예배와 또한 여러가지 훈련 사역 성교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개인의 기도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